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까지 레게노 저게 뭐야 변태같아 끝났다 끝났다 좋아요와 구독 저요? 초등학생 목소리 나던데 형 뭐야 여자분이신가 초등학생 선대무술을 어떻게 하면 되죠? 아아 초등학생 안되나봐요 애매하게 가자 애매하게 좀 더 남자가처럼 저 남자 맞아요 학교가기 전에 치킨 먹고 가려고요 아니 여던데 아닌데 무서워 누가 들어도 여던데? 아니 말을 안하고 거기서 딱 멈췄으면 헷갈릴 법도 했는데 헛소리하지마 인마 목소리 변져 고장난 분호보노라고? 그건 어제보다 낫다 그저께는 늙은 분호보노라 그래야죠 상처받았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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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대용료 아 이거 다 4배율 남아요 4배율 4배율 걸폰 왔어 어 걸폰님 목소리 닮았는데 어딜가 어딜가서 걸폰 왔는데 근데 닉네임이 아니야 스크림업 안녕하세요 걸폰입니다 어? 맞아? 아닌 거 같아 아니 근데 인사할 때가 완전 비슷했어 아니 걸폰님은 저런 목소리를 안 낼텐데 아니 걸폰님은 저런 목소리를 안 낼텐데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와 구독 어? 완전 비슷해 뭐가 완전 비슷해 완전 나은데 완전 나은데 완전 나은데 뭐가 비슷해 알림 설정 해놓으면 아 나 아프리카 수비를 없앴구나 완전 다른거 그 걸포라는 사람이 그 고양이? 아 맞아 맞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안 닮았어 그러면 하하하하 안 닮았다고? 잠깐만 근데 그 고양이는 코코 아니야? 그렇게 할 줄 알아 맞아 그래서 맞는 거 같긴 했는데 지금 트위치TV에 들어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방송 중이면 막 시청자랑 얘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보니까 응 혹시 막 미션이 있을 수도 있잖아 아 말 안 하기 미션? 어? 맞아? 어? 맞아요? 잠깐만 하도 못 알아보니까 알아봐달라고 응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와 구독 어 맞는 거 같아 하하하하 재밌다 재밌다 약간 근데 지금 만약 아니면 저거 즐기고 있는 거 같아 약간 재밌다 재밌다 그래서 트위치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안 하시는데요 아 자기가 자기를? 오빠 안 하시는데 아 그래? 근데 왜 닉네임은 코코지? 저도 걸프님 팬이거든요 아 이게 감작이야 진짜 걸프님인 줄 알았다 설레잖아 어 뭐야 어 뭐야 이게 설레 정도인가? 아 모르겠다 너 말하지마 네 말하지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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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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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기절 기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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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걸린 거 같은데 걸린 거 같은데 다시 다시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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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은 안 걸렸어 아 너무 아파 에헤이 아 아 개까비 개까비 잘 맞았는데 한번만 더 한번만 더 초대해주세요 초대 안타 초대 안오는 줄 알았어 한명은 안오는걸? 아니 한명이 안 떠가지고 어 어? 잠만 맞아? 맞았어? 검색해봤나 죄송합니다 검색하는 게 반칙이저 맞다고? 어 폴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중인 거였어요? 네 저 트위치에서 옮긴지 좀 모르는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어요 아 나 사진 찍어줬어 아 신기하지 아니 나 너무 부끄러워 지금 방송 중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열심히 아는 척 했는데 같이 막 미션 있을 수도 있잖아 아 예스 좋아요와 구독 스탄미 2명 확인 확인 자 또 바꾸신다 했어 3명 3명 뭐래? 아니야 3명이야 3명이야 3명 헉 와 이게 죽는다고? 사부님 죽으면 어떡해요 아니 1번님 죽으시면 어떡해요 아 독사로 갑니다 어 내 옆집에 살아 이 친구 제발 있어요 가면 살려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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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죽겠다 왜 왜 핫킬 안 나지? 가면 살려요 에이 사부 바로 앞에 있다 응 박수 이거 아까 못한 척 한거라니까 불꽃님이 다 닦으셔야죠 벌뽀님이예요? 림도 저를 알아요? 레게머 사진 찍어야지 아니 김치 멋있어 무슨 소리 아니 똑같다가 아니라 맞구나 죽고 다시 할까요? 발소리 얘는 죽이고 갑시다 돌격 돌격 발소리 이쪽이다 애니방향 신기하다 진짜 바깥 칠수도 있었어요 여기 있네 마틴키로 신고하시면 안돼요 자산 레게노 아 뜨거워 레게노 레게노가 뭐야 아 레게노가 레전드야 나도 별도 하나 레게노 레게노 호우 예 따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레게노 레게노 아 우리가 한 번 더 해주면 안돼 한 번 더 해가지고 방금 레게노까지 해가지고 하이라이트로 써야겠다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레게노 변태같아 여기 익숙한 게 있다 레이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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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버님 말투가 오타쿠 같아요 어? 레이스 한 번만 더 해주면 안돼요? 안왔네 레이스 걸꺼님 오타쿠 같아요 그거 해주면 안돼요? 오마에아모씨인데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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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떤 거 같애. 나 그거 하려다 기억 안 나서 안 한 건데 그걸 알고 있네. 자기장 괜찮은데? 여기 놀고 있으면 되겠는데, 여기 놀고 있으면 한 팀 잡을 수 있을 거 같지 않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요, 제가 줄래. 오케이. 움직이면 쏘는 거야.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돌면 어떡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사버진 이리로 빨리 와서 새끼 손가락 걸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직 안 닿았어.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잡는 게 뭔데? 마무리가 안 되네. 제가 해볼게요, 제가 술래할게요. 아 이거 술래할지 모르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모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이거 노골적으로 걸렸다. 1번 가, 1번 가. 양심적으로 가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니, 피었습니다. 아니, 승리. 승리하면서 돌아보지가 술래할 줄 모르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내부! 아, 움직였어, 방금 4번. 아니 왜 사라진다 우와 내가 청소를 해서 애들 저기 몰려온다 가위바위보 로드 오 쉿 걸렸다 걸렸다 스마트 핀에 3만 명 어떻게 올라가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나 배율도 없어 얘를 잡아야 돼요 3번 핀 쪽으로 잡아야 돼 더 돌아야 돼 더 돌아야 돼 거기 올라오면 죽음이 뭐 죽음 밖에 없어 쭉쭉 돌아 다시 카메라 안 봤어 개 박치네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얘네 뭐야 레게노 아니 얘네 다 죽을 거면서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도대체 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레게노 한 번만 더 여쭤면 안 돼요? 레게노 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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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바